우리 미성 오빠. 우리 미성. 우리 미성. 우리 미성. 우리 미성. 우리 미성. 미국 도착하자마자 원래 엄마는 문자를 할 거예요. 엄마한테 연락이 아예 없었어요. 진짜 아예 없었어요. 제가 엄마 뭐지? 엄마 아직 안 일어났나? 일찍 잤나? 그런데 알고 보니까. 서프라이즈였구나. 우리 미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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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성. 제가 이번 연도 초에 태국 여행 가서 저희 부모님이랑 리사님 부모님이랑 같이 밥도 먹고 했거든요. 딱 울고 계시니까 저도 울컥해가지고 너무 보고 싶었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좀. 미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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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